오늘은 신발 쇼핑을 좀 해볼 건데 최근에 나온 제품들 쭉 보면서 내 입맛대로 발매 순으로 한번 먼저 봐서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게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거 공유하면서 여러분도 신발 같이 쇼핑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탕탕탕탕탕탕탕 아직 그만하고 싶은데 총 쏘는 거 어? 노란만두 발매했네? 김섬 2G450 살펑 근데 한번 신어보고 싶기는 해 근데 내 주변에도 가진 친구들이 없고 나 만날 때 신고 나온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뭐 신어봤거든? 근데 280조로 해도 29만 원 지금 정가란 말이죠 아 근데 내 돈 주고 못 사겠는데 이거는 진짜 노르노르분 침돈다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좋아 근데 여름에 신으면 좀 야무진라나 이런 건? 이것도 거의 정가네 할 거면 클라우드 화이트 다치 출시 2021년도 3월 6일 어? 이걸 하나 사보고 싶은데 차라리? 어 이거 예쁘다 갑자기 왜 왜 이래 이거 이게 이즈부스트의 힘인가? 재밌는 제품이네? 그냥 이랬는데 갑자기 뽕 맞아서 예뻐 보이네? 여름에 저거 반바지 쓰면 진짜 귀여울 거 같은데 이거? 그 다음에 신더 야 이건 싸네 이건 발매커보다 더 싸게 측정돼 있네 근데 이게 옆으로 볼 때 진짜 개 이상하게 생겼고 위에서 떨어뜨려 볼 때 또 매력적이 생겼어 아 근데 나도 이거는 화이트가 맞는 거 같은데? 분만두 단반두 노릇노릇만두 덜탄만두 아직 만두피 어 이거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갑자기 미쳤나? 생각보다 괜찮아 보인다 아 왜 예뻐 보여? 눈이 이상해 아 아니 야 눈이 이상해 아 눈이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사야지 75로 간다 나 물만두 간다 이제 수수료랑 배송비 합쳐서 30만 2900원에 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쇼핑 리스트 컨텐츠 때 10에서 15옵 했어야 되겠어? 아 그렇게 작게 나와? 이 시발 두 개 사 280 가면 되지? 신더 간다 비비고 1 플러스 1 이거 정가 이하로 갔어 신더 나는 450에서 미래를 봤다 방금 간다 진짜 해외 래퍼 누가 한 명 신어라 이걸 참아? 진짜 존나 핫한 애가 뮤비에 신고 나왔으면 좋겠다 정가 이하로 갔습니다 신더는 저 이거 샀어요 사가지고 쇼핑 리스트 컨텐츠 때 보여드릴 거고 요거랑 비슷한 감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가져가는 소재는 좀 달라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건 쭈구리를 다 사용을 했어요 연두색이랑 주황색 감도 너무 좋고 봄이나 여름에 신기에 되게 컬러웨이가 괜찮은 거 같아서 이것도 나왔습니다 발매가는 17만 9천 원이고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좀 가격대가 붙더라고? 그래서 80 사이즈는 기준으로 했을 때 26만 9천 원이거든요 남은 사이즈는 24만 원 5만 원 정도 하고요 이게 더 쌀 거야 아마 이건 280이 18만 2천 원 저는 근데 21만 원에 샀는데 고점에 물려버렸죠? 어쩔 수 없죠? 이게 저보다 위의 나이를 가진 형들이 되게 찬양하던 신발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리셀이나 이런 게 붙을 정도로 뭔가 저 신발 진짜 존나 갖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신발이었어 그때 당시 지금 이거를 좀 사는 친구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애들도 있다 그치? 이게 그래도 2000년도에 인기 있던 제품이니까 그때 아마 올챙이였어요 그때 올챙이였던 애들도 있어 맞잖아 그니까 나 같은 아재들은 되게 보면서 Holy shit man!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올챙이분들은 보면서 당연히 이해가 안 가지 이해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가격대다 이 포스트재크 괜찮은 거 같고 저는 샀습니다 이거랑 사는 김에 이것도 샀어요 이거는 에일브라운이라는 컬러명을 가졌고요 근데 지금 여름에 신기에는 조금 너무 골드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는 뭐 여름에 신어라 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컬러인 거 같고 저는 오히려 제가 넘어가서 가을 겨울에 되게 빛을 발휘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컬러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볼록이 스우시나 이 미드 제품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새끼 스우시가 여기 스트랩에 달려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이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지금 너무 높게 측정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2022년도 5월 19일날 발매를 하는데 미리 선으로 올려놔서 이렇게 가격이 비싼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정가에 살 수도 있을지도? 추위는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나이키 덩크로우 레트로 레이서 블루 앤 화이트 레드 컬러는 이미 일전에 출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블루로 해가지고 완전 리버스 버전으로 나왔는데 사실 뭐 켄터키는 너무 산으로 갔고요 못 즐기시는 분들은 오히려 리버스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느낌의 리버스 된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소재나 전체적인 디테일은 조금 다를 거 같아요 어쨌든 이런 맛을 내줄 수 있으니까 켄터키는 우와 매물에 그 수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격이 제일 싼 사이즈가 260원 63만원이고 280은 72만원 이 가격에 사기엔 좀 어렵지 이게 뭐 한정판이나 콜라보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대덩크로우 시대에 초기에 나온 수량이 적은 제품일 뿐이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일링 하실 때 이렇게 맛을 낼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거 관신상품 등록해 놨어요 이게 덩크하이 중에 수파두파라는 모델이 있어요 대니수파 죄송합니다 아 수파두파 그건가? 누가 불렀던거지? 시크릿인가? 누구였더라? 달샤벳이었구나 달샤벳 수파두파디바네 수파두파디바 몰라? 데니수파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물론 다르지만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아? 이건 아웃솔이랑 미드솔이랑 다르게 화이트, 블루를 이렇게 가져갔는데 보면은 이 화이트 부분을 다 블루로 칠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것도 아웃솔이 오렌지, 미드솔이 화이트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좀 비슷해 근데 네이비 톤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진다는 느낌? 이거는 이제 발매를 2020년도 5월 17일에 하는데 한번 지켜보고 한 정가 정도에 한번 들어가보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하이가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좋아 어떻게 지금이 적기야? 출시도 안 했는데 저를 무슨 완전 바보로 보시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정가나 1치킨 정도면은 제가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아 떴다 나투시 에어포스 미드 와 와 예뻐 포스로우에 있는 디테일이 다 있네 여기 뒤에 수투시 로고랑 아 여기 수투시 적혀 놓은 거 감성 쩐다 진짜 예쁘다 이거 아 이거 목에 칼이 들어와서 산다고 했는데 못 사겠는데? 아 가격 너무 비싼데? 와 진짜 거미는 진짜 가격 비싸다 한번 볼게요 한번 보고 제가 거는 기대는 그래도 포스미드가 그렇게 지금 엄청 인기 있진 않잖아요 발매가가 179,000원인데 저는 39만 원만 돼도 바로 삽니다 진짜 이거 텅에 들어가 있는 이 스투시 감성 너무 좋다 이 가죽도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 퀄티도 좋아 보여 와 좋다 좋다 이건 기다려 겨울아 참아 클럿이 주기적으로 이제 쇼던이나 사카이나 이런 거 콜라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클럿이랑 콜라보 한 거 중에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게 그냥 그나마 진짜 좀 괜찮게 나온 거 같아 그 힘을 좀 많이 뺐어 끈이나 인솔에 들어갖고 그리고 이거 귀여워 클럿이 계속 이렇게 콜라보가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이 정도 감도를 해서 이런 디테일이 살아나야 클럿 콜라보가 더 인기 많아질 거 같아 젤 소노마가 뭔데요 젤 소노마가 뭔데요 젤 소노마가 뭔데요 이거 이야기했어요 이야기 한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뭐 아식스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뭐 이 새끼들 노란색 존나 좋아하네 키 콩 하고 나서 존나 좋아하네 씨마 청룡색이랑 노란색 만들어야겠다 씨마 너네 젖됐다 이러면서 만든 거예요 됐죠 이 새끼는 비비드한 걸로 개 좋아하네 요즘에 이러면서 만든 거예요 그냥 기분이 그래요 느끼기 근데 뭐 잘 신으면 예쁠 거 같기는 해요 소노마 요즘 워낙 그런 게 대세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스타일링하시면 나쁘지 않다 엄마가 뭐 보냐고 물어본다고요? 원준이 어머니 원준이 이상한 거 봐요 원준이 야한 거 봐요 그렇게 전달드려 원준아 난 이거 뉴발란스 에메리온 도르 650R 이거 사고 싶은데 나 솔직히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우려하는 점은 딱 그거예요 그런 신발들이 많았거든? 어? 인기 많네? 해가지고 650? 이거 하의로 해가지고 그냥 콜라보 아니고 그냥 적은 수량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이거 갑자기 보급하러 풀면 열받을 거 같아 그것 때문에 그래 니 가격에 난 진입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보급으로 풀면 진짜 열받을 거 같아 550대도 그랬는데 얘도 풀 거 같다고? 아 기다려볼까? 아 이거 진짜 고민된다 데이터블 렌더서 골 날 거 같아 아 거래 22, 21, 13, 24 아 답 나왔다 이거 인기 없어서 어차피 안 나온다 흐흐흑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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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아 있네? 그럼 네이비 한 번 보자 와 이거 섹시한 거 봐 레드 레드 호우 사진X 미쳤다 이거 아 이거 가고 싶기는 한데 솔직히 화이트 네이비 사고 싶긴 하거든 근데 화이트 네이비는 진짜 진입 어? 35만원이네 네이비?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짠 네이버페이 아 네이빙이 가야지 나 스파깍스 사진에 홀렸다 진짜 요걸 제가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JW 앤더슨이나 뭐 아니면 킴존스 컨버스 콜라보 꼴 날 수도 있어 있는데 믿어 보겠어 진짜 제발 보급으로 풀지만 마라 이거 예뻐 이것도 컨버스 다크쉐도 터보웨폰에그랩 발매가 24만9천원이고 아 이거 되게 레트럴하고 이것도 예뻐 컨버스가 오히려 이렇게 들어간 게 더 예쁜 거 같아 어? 이 색깔도 풀렸네? 이거 옛날에 내가 찜콩 해놨던 거 같은데? 내가 관신상품 등록해 놨잖아 여기에 이거는 290이 299,000원이고 이거는 없네 아 이거는 사이즈가 없네 아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어차피 249,000원에 이 치킨이잖아 이거 한번 찍어 먹어 볼게요 290 사이즈가 좀 괜찮은 사이즈가 있어서 확실히 유행이 돌고 돌긴 한다 이런 하이탑들이 되게 예뻐 보이네 수수료랑 배송비 포함해서 304,900원에 구매했습니다 어? 이거 예쁜데? 근데 2002구나 2002 모델에 이런 포켓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감성적인데? 그리고 이런 윗부분 아웃솔에 들어가는 이런 코랄 네이비 같은 느낌의 로고도 맞추고도 귀여워 아 가격도 괜찮아 딱 좋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애들이 270까지는 진짜 예쁘면 신거든? 그래서 그냥 직원 복지로 해서 하나 사가지고 뭐 이벤트 하나 걸어가지고 애들 선물해줘야겠다 또 애들 열심히 같이 잘하자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컨텐츠 보여드리자라는 취지에서 이거는 이제 이벤트용 브이로그에서 이벤트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 발매한 상품들을 대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제가 신어보고 싶은 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쁜 거 뭐까지 구매했으니까 쇼핑 리스트 컨텐츠에 실물 언박싱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쇼핑하시거나 스타일링하실 때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